네, 팬텀싱어라는 프로그램에서 유명해진 1, 2브로틴 아모레와 이승철의 노래로 유명한 네버엔딩 스토리까지 글로리 콰이어의 음성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부산광역시 공무원 합창단의 무대입니다. 부산시와 16개의 구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공무원 합창단은 2012년 6월 13일에 합창단하여 60여 명의 회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부산 합창제, 수요로비 콘서트 등 20여 명의 문화공연으로 공무원의 장서한 양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동사하고 있는 합창단입니다. 단장으로는 김광희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현철 터복의 청산을 살리라, 송창식국, 우효원 평국의 우리님 이렇게 두 곡 준비해주셨습니다. 판주 김경미님, 지휘의 민 오동주 지휘자님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많이 하겠습니다. 박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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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